위원회들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심의도 하기도 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침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 그런 비판 받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를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자칫 하나만 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가위바위보로 하자. 결정하자. 이런 시덕자는 얘기를 하신 그런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공개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유족이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단순한 글씨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운 아버지의 손이기도 하고 또 보고픈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새겨진 강명비 앞에서 유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올리기도 하십니다. 유족들이 강명비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하필 절을 올리실 때 얼굴이 우수로를 바로 향하게 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지진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게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네. 올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지금 저희가 뉴스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건 접수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사 중에 한라산 폭발하는 줄 이런 제목 다는 기사들이 지금 포털의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좋겠고. 네. 조금 자극적이죠. 네. 클릭도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 보도록 하죠. 죽도밥도 아닌 회의록 되나 입니다. 회의록이요? 네. 네. 죽도밥도 아닌 회의록이 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네. 불투명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의록 관련, 회의록 공개 관련인데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자칫 죽도밥도 아닌 상황이 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김 기자님이 이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 주셨는데 네. 일단 개선은 되는 모양인데 이게 죽도밥도 아닌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여러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345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들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심의도 하기도 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의 알걸리 침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 그런 비판 받아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하셨었는데 회의록은 커녕 아니 그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 공개조차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 제주도의 여러 결정에 참여도 하는 그런 위원들 명단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에야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제주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 집행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위원회 명단 관련해서요.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전에 계속 공개를 해온 지자체들이 상당수입니다. 위원 명단 이름과 소속이 들어가는데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또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개를 원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심지어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오산시에서도 공개하던 그런 위원 명단인데요. 제주도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산시와 비교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 내는 훨씬 더 작은 데인데 거긴 하고 있었지만 제주도는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종합하면 투명한 행정, 투명한 행정 얘기는 하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대목이다. 네, 그렇습니다. 홍명환 도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원들의 명단 공개 또 이뤄지게 됐는데요. 명단과 함께 가장 중요한 회의 내용은 아직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록 관련 규정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명한 행정 운영의 기본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고현수 의원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 또는 협의 및 심의를 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조례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고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와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가져다가 조금 다듬어서 쓰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는데요. 잘 맞는 조례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겠죠. 어느 의회에서든 이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잘 만들어졌다면 지역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해서 잘 만들어진 걸 잘 써야죠. 그런데 아까 거의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점도 있습니까? 네, 회의록 공개 조례안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했고요.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주대학 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그런 조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경기도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회의 내용을 속기하고 속기록을 보존토록 한 반면에 이번에 고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회의 내용을 녹취해서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 그대로 속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는데 제주도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속기와 녹취라는 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속기 쪽이 좀 더 신뢰성을 지니고 있고요. 내용 누락 등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녹취를 문서화해서 보존한다는 건 녹음해서 다시 그걸 문서로 푼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용 누락 등에 대한 우려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에 문제도 있고요.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면 전문가죠. 속기사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취의 경우는 녹음 파일을 위원회 소감부서 공무원들이 다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누락이 따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자격을 지닌 속기사가 하는 일을 제주도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처리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를 재정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자칫 하나마나 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 일이 늘어나겠네요. 이런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낸다면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고 혹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해서 속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속기록이 아닌 녹취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재정의 공감과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발의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참고한 경기도위원회 회의록 공개조례에서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 왜 핵심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녹취를 공개한다가 지금 이 조례의 워딩인 거잖아요. 녹취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녹음 파일 자체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음 파일을 문서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다시 풀어서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한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한 것도 있는데요. 네. 참여환경연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볼 때 이 부분이 애매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녹취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그대로 풀어낸 문서를 공개하겠다는 건지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는 건지 이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보완 자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회의록에 대부분은 발언자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고 있는데 녹취 그러니까 녹음으로만으로는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에 실명을 거론한 경우가 있어서 이 음성 파일의 정교한 편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음성 파일 자체는 공개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거 삐소리 처리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이 파일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누가 달라붙어서 이걸 또 다 삐삐삐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데는 속기록을 하는데 왜 제주도에서는 속기록 대신에 녹취를 해서 그걸 또 다시 풀어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주도의 고현수 의원이 이걸 발의를 했는데 이게 결국 제주도 행정당국이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와 조율 과정을 거치는 일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집행부와 조율 과정에서 경기도 회의록 공개조례에서 이 부분만 속기록을 녹취로 바꿔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먼저 속기록의 경우 회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는데 회의 내용 말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무슨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덥자는 농담을 던지는 것 그런 것 다 담기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 좀 우려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 아까 엄마 친구 아들 이 투명성 관련해 가지고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오산시 같은 경우 이 시스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전체 공개하는 부분, 낱낱이 공개되는 부분이 좀 두려운 분들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여기서 뭐 가위바위보로 하자, 결정하자 뭐 이런 시덥자는 얘기를 하신 그런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공개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행정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두렵다면 사실 이런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소속 속기사가 300개가 넘는 제주도위원회를 다 커버하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한 번에 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무실한 이른바 유령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거 또 다 드러나겠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회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인력 부족이 문제라서 녹취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네. 행정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전담하는 속기사 고용이 필요하다면 이건 고용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속기사 고용,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속기사 고용. 이건 선거공신들을 낙하산 일자리에 앉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속기록 작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참여환경연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녹취 파일을 속기사협회 등에 보내서 속기록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만의 뼈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자, 이 속기록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아니죠? 관련해 다른 얘기할 부분도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봤는데요. 위원회 회의 이후 3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이번 조례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에서요.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지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강원도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의 경우는 위원장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공개 시한을 정했습니다. 발빠르게 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강원도의 한 절반 정도로 절충하면 어떨까. 지금 조례한 대로 하면 제주도의 위원회 회의록 공개까지 이거 조례안이 통과돼도 한 달이 걸리게 되는데요. 절충해서 한 15일 정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UFO도 아니고 UFO는 30년씩 걸려있긴 합니다만 오늘 엄마 친구 아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 오산시 경기도 다 나왔습니다. 다만 취지 자체는 굉장히 투명성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는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오늘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관련돼서 어떻게 또 논의가 이루어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루만지는 이름 희생자 강명비입니다. 강명비라고 하면 이름을 새긴 비석인데 4.3평화공원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4.3평화공원에 세워진 강명비와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족들에게 이 비석에 새겨진 희생자의 이름은 그 희생자의 육체와도 같습니다. 4.3 춘염식마다 행부림 묘역을 찾은 유족들 이렇게 가서 보면요. 젖은 수건으로 비석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깔끔하게 닦으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문지르시는데요. 그 모습 마치 어린아이의 몸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또 여겨졌는데요. 유족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행부림 묘역을 찾았다가 그 모습만 또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춘염식을 맞아서 공원 측에서 관리해서 비석이 아마 깨끗한 그런 상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족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수건으로 씻어주듯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닦는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들이죠. 우리가 접할 때마다 4.3 평화공원에도 그 강명비가 있고 말이죠. 네. 행부림 묘역과 함께 또 강명비도 세워져 있는데요. 희생자 이름을 새겨놓은 강명비요. 유족들 강명비에 새겨진 이름 가서 이렇게 어루만지기도 하십니다. 유족이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단순한 글씨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운 아버지의 손이기도 하고 또 보고픈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새겨진 강명비 앞에서 유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올리기도 하십니다. 강명비에 새겨진 이름 희생자의 얼굴이자 몸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전시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한 시설이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3 평화공원의 강명비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까? 네. 유족들 강명비 앞에 다가서서 절을 올리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운 부모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명비 바로 앞에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빗물이 흘러드는 그런 통로인 거죠. 아. 비앞. 바로 앞에? 네. 네. 아. 유족들이 강명비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네. 네. 또 하필 절을 올리실 때 얼굴이 우수로를 바로 향하게 됩니다. 네. 4.3 평화공원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해봤는데요. 네. 강명비와 우수로를 또 따라 걸어봤는데 우수로에는 낙엽들이 쌓여있기도 했고요. 나무젓가락 포장지 등의 쓰레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절을 올리면서 얼굴 앞에 이런 낙엽과 쓰레기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아. 좀 세심한 부분이 아쉬웠던 건데 강명비 앞에서 유족들이 엎드려 절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념시설인 만큼 설계 시에 조금 더 꼼꼼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뭐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긴 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내년 추념식에서 이런 민망한 모습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장 이 우수로를 이설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관련 기관이 또 서두르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라도 우수로를 덮는 어떤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이건 쉽게 또 예측 못했던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니까 물론 지금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봤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렇죠. 강명비 앞에 당연히 유족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좀 민망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빗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설치를 했는데 그 조정은 조금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뤄갔던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관련 기관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